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만점완성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T에서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만점완성 강좌가 어떻게 기획이 된 건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건지 또 이제 되어 있는지 또 이제 문제들은 어떤 식의 문제들을 풀 건지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만점완성 강좌가 기획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과 상담한 그 내용들이 깔려있는 거야. 하반기쯤에 오면 지금 이 OT를 찍고 있는 시간이 5월 말쯤 되는데 지금 5월 21일이거든요. 어쨌든 하반기 쪽으로 오고 있는데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문제 모아진 거 있으면 제가 받아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항상 하반기 때 쏟아져 나와. 물론 기출문제 다 풀어놨고 개념 공부 다 한 상태에서 자기에 대한 분석이 끝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치? 여기 보세요. 제가 이러이런 부분이 약해요 라고 판단을 합니다. 혹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되게 탄실하게 다 쌓여져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해보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이 만나면서 이런 학생들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있겠구나. 그럼 온라인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좀 더 좋은 강의, 좋은 교재에다가 좋은 문제들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강의가 만점 완성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하반기 때 많이 나올 거고 자신이 여기 속한다면 한번 그 뒤쪽, 이 뒤에 내용들 한번 잘 들어봐봐. 해서 이제 만점 완성 강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념과 기출 문제 풀이가 다 회독 완료. 이제 보통 학생들이 또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 유저는 빼고 막 푸는 애들이 있는데 수능 유저는 다 같이 본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셔야 되고요. 개념 강의가 쌤꺼 만점 개념을 들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공부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어찌됐건 개념을 한두 번 정도 탄탄하게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거기다가 기출 문제 풀이 쌤이 한 번만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여러 번 풀어야 된다 그랬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문제집 많이 사니까 문제집 많이 산 거야. 쌤 것도 있고 누구 것도 있고 어떤 회사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쌤꺼에 있는 기출 문제 풀어서 맞췄어.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거 틀렸어. 이런 일이 벌어져. 사람인지라 또 학생인지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리들을 파악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기출 문제 풀이가 돼야 내가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야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잖아. 오케이? 하여튼 기출 문제가 돼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면 효과가 좀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점완성 강제는 100% 사설 문제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러셀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교재를 제작하고 강의를 제작을 할 건데 러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아주 많은 사설 문제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 기출 문제 변형하고 기출 문제 이렇게 이렇게 변형하면서 조합하고 조작하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기출을 뿌리에 두고 격가지들의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야. 물론 좀 더 꼼꼼한 주제들을 공부하는 데는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드는 거지. 그런데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출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뿌리가 돼야 거기에서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해서 선생님이 계속 기출 문제 풀이 하이스토리에 있으니까 꼭 해봐라.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학생들이 내가 특정 주제를 보강하겠다. 혹은 내가 약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수강을 하면 효과가 좋은 강좌가 되겠습니다. 만점 완성 강좌. 이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강생들이 앞에 앉아있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목표 우리 이제 만점 완성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목표가 있고 또 이거 다 끝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성취할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킬러와 중킬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20문제를 보면 20문제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14개 정도의 기본형 문제들은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맞추고 그리고 이제 질문 나오는 거 보면 다 킬러 주제의 탑 5 아니면 탑 7 이 안에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쵸? 해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 특정 주제의 약한 부분 그게 거의 다 이 내용들이니까. 알겠지? 또 이제 킬러 주제 예를 들어 자극 전달이야. 그럼 자극 전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극 전달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관측 지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여러 관측 시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 둘의 통합형 문제가 있잖아요. 해서 하나의 주제에서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유형들이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형태를 분석해보자. 라는 게 우리 만점 완성 관계의 목표가 되는 거고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 목표가 이제 완성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개념이 2대 문제풀이가 8로 진행이 돼요. 개념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수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오랜 시간 수업을 하고 또 일주일에 강의가 되게 여러 번 있을 거 아니야. 많이 하니까 반복되는데 학생들 기준에서는 한 번 개념 한 번 기출 이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서 개념이 아직 탄탄하게 딱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 정리 핵심 정리 차원으로 이렇게 20%의 비중을 늘릴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나머지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점완성 강의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럼 이제 주제들이 뭐냐 이렇게 있습니다. 총 7탄까지 있는데 1탄은 자극 전달과 근수축에 대한 주제를 모아놓은 거고요. 2탄은 신경계 항산성 방어와 혈액형에서 이제 조 1, 2탄이 비유전 파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개 요게 이제 유전 파트가 되겠고요. 핵상액형 분열이라고 썼는데 한계체 여러 세포 지원기 분열 과정 중 여러 세포 염색주전자 유무 DNA 상대량 분석 이런 것들이 요게 속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복대립 다인자 그리고 통합형 문제라고 하는 게 요기에 속하는 거고 사람의 유전 통합이라고 해서 형질 간하다가 있는데 뭐 가는 중간 유전 나는 복대립 다는 다인자에서 뭐 연관시켜 놓고 하는 거 있지? 그게 이제 여기에 속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계도 문제는 이게 이제 최근 트렌드에 따지면 가계도 풀이라기보다는 조건 해석형 풀이가 굉장히 많아.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가계도에서 형질 가 나 클라인펜터 비분리로 나오기도 하고 가계도는 거의 다 그런 식이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가계도가 다 뭐냐면 복대립 다인자 이런 걸 가계도에다 접목시켜서 낸단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 그게 최근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내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전통적인 내용들의 가계도 풀이를 여기서 진행을 할 거야. 물론 최근 트렌드도 이게 쏙 해서 집어넣어서 비중을 좀 가지고 갈 거고 어찌됐건 해서 이 가계도는 전통적인 가계도 규칙 동일편형의 분말에 다른 편의 자소니 1번이죠. 1번부터 13번 규칙까지가 있어 선생님이 수업한 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 규칙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과 자료해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가계도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연변이 문제죠. 돌연변이 그러면 교과서에는 비분리만 나와 있습니다. 비분리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이수성 돌연변이 이라 그래서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지? 근데 여러분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고3 수능형 문제에서는요 비분리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 최근 3개 년 동안 이 통계를 내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 염색체 수와 종류가 그 문제입니다. 그쵸? 연속 2회 비분리 했는데 m 플러스 2인데 x 염색체가 없어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거든?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교과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실제 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이 과정에서는 3월 달에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올지는 봐야 알겠으나 나올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아. 어찌됐건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 요거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나오거든. 해서 돌연변이 첫 번째 이게 6탄이죠. 돌연변이에서는 1탄 여기에서는 비분리를 설명한 다음에 비분리 문제 같이 살펴본 다음에 요 얘기를 볼 거야. DNA 상대량 표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기가 최근 트렌드니까 어쨌든 요런 거 좀 보게 되는 게 6탄이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돌연변이 다인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계도 돌연변이가 약간 전통적인 얘기야 또. 2019학년도 수능 18학년도 수능 이런 느낌으로. 근데 최근에는 DNA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복대립을 가계도에 넣어서 치환하는 거 이런 거 나오거든. 또 이제 다인자 돌연변이 이런 거 나옵니다. 해서 가계도에다가도 치환을 살짝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인자 돌연변이 트렌드 최근 트렌드 문제들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을 해서 7탄을 만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만점완성 강좌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쌤이 지금 첫 번째 지금 1탄을 촬영하고 있는데 교재는 벌써 나왔고요. 교재는 쌤이 이제 여러분 쌤이 그 하반기 커리큘럼 보여준 거 있어. 거기에 뭐니 교재 막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1탄 해서 자극전달과 근수축에 대한 얘기고요. 총 7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극전달이 4강이고 그 다음에 근수축이 3강이야. 그러면 자극전달이 14문항 그리고 이제 근수축이 10문항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으나 20문제 1회짜리를 풀잖아. 그러면 근수축이 아주 어려우면 자극전달을 기본 문제로 내. 자극전달이 아주 어려우면 근수축을 안 내거나 기본 패턴으로 낸단 말이야. 둘 다 어려운 문제들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자주 접하는 모의고사 형태는 아니거든요. 어찌 됐건 여러분이 모의고사 한 번 보면 자극전달 한 문제 근수축 한 문제 이렇게밖에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마 욕구가 생겼을 거야. 아 이거 자극전달 어려운데 이런 거 좀 모아놓고 한 번에 보고 싶은데 욕구가 생겨서 선생님한테 얘기했겠지. 그렇죠? 오케이. 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극전달 14문항을 넣어놨고요. 모의고사 14회분에 해당하는 자극전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수축은 10개 문항 이거 모의고사 10회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선생님이 기출문제는 100% 전부다 하이스토리에다가 몰아놨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사설문제 넣어놓은 거고 러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넣어놨어. 알겠지? 해서 이렇게 자극전달과 근수축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한 가지 주제지만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그랬잖아. 자극전달 그러면 총시간 동일할 때 여러 관측 지점 관측 지점 동일할 때 여러 관측 시점 이 둘의 통합형 문제 해서 6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괜찮죠? 해서 이제 자극전달 기본개념 1강 문제풀이 3강 그리고 근수축 근수축시 길이변화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위치에서의 횡단명 관측이라고 하는 주제고 2019학년도 수특에 처음 있었고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국가차원시험으로 나온 주제가 됩니다. 해서 근수축 문제 10개 중에서 길이변화 8개 특정 위치에서의 횡단명 관측 2문항 이렇게 해서 총 10개 문제고요. 근수축 개념 1강 문제풀이 2강 해서 근수축이 총 3강 합쳐서 총 7강으로 자극전달과 근수축에 대한 만점완성 강의를 만듭니다. 시계측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풀게 될 거고 선생님이 이제 개념은 핵심 개념을 정리해 줄 거니까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그 핵심 개념 정리하는 거에서 우와 처음 듣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 체크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자기한테 다가와야 잘 된 거야. 괜찮아? 오케이. 개념 강의 들으시고 문제는 꼭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해설과 같이 비교하면서 끌고 나갈 여러분에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만점완성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